안돼~~ 아... 말도 안되는 데미지잖아 이거 야... 이리다 맞으셨네 오 대신 오뎅? 첫 타밍으로 3렙 가방을 많이 주워 먹으라고 그 고블린 된다는 얘긴데 아하하하하 제거 맛있게 드세요 식빵팀 저 항상 들었어요 보정기도 종류별로 다 나왔어요 어? 나도 나도 셔틀 각인가? 3동에는 내리는 애들 없죠 못 봤어 한 팀 내렸어 한 팀 네 딱 한 스쿼드 1도 홈프점 1도 홈프점 2도 홈프점 3도 홈프점 3도 홈프점 3도 홈프점 노래하시는 어 저요? 흠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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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장은 딱 정두관이예요 쟤네들 왜 싸우지? 다른팀인가? 아 잘못 싸우고 두팀인건가? 한번 싸줘야겠다 나도 우리 다른팀인줄 알거에요 그럼 쟤네들 푸쉬 오지 않을까요? 아 저희가 이기죠 뭐 저희는 다 근처에 있는데 근데 중요한건 총이 좀 네 저도 총이 여기 후라이팬 있어요 와 저 파츠는 다 파츠야 저 심지어 오뎅까지 주웠어요 와 죽겠네 영롱하시네요 오뎅은 뭐다? 심플탈이다 아 예 조심하십시오 와 진짜 AR 하나도 안 저도 뭘 먹어야 되는거야 이거 권총 풀파트를 만들고 앉았으니 하하하하 카카오팔이다 카카오패드 먹었어요 아 카카오팔 짜증나네 아 왜죠? 아 전판 전판 전판이 짜증난다고 되게 잘 쏘았는데 그냥 튕겼어요 케잎 아 갑자기 뭐 호스트 클로즈 뭐 아 삼촌집 털렸네 거기 쟤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 여기 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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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팅 어느 방향? 아 봤어요 봤어요 한 명 아 단발이라서 못 죽였어요 단발이라서 1동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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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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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핑 찍어줄게요 여기 여기 초록핑 초록핑 어 확인 아 단발이였어 한 명 봤는데 제가 총이 안 좋아 저 집에 있네요 2층집 확인 아 기절 집안에 기절 안돼 스코어여 그쪽으로 가세요 그 친구 왔어요 밖에 확인 지금 들어가 KF 개피 한 명 더 있을 거예요 한 명 더 오른쪽 하나 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루키님 저 뒤에 아직 살아있다 1층 2층 저 살릴게요 저 살릴게요 나이스 사망 AR이 없어가지고 하나 여깄다 소리나 뭔 소리지 이거? OK AR 하나만 끝났어요? 아싸 M16 여기 사벨 하나 남아요 2층에 총 많아요 여기 사벨 2층에 총 많습니다 지금 이번판 글록색이 생겼는데 어 나 튕겼어 여기에 AK랑 있어요 2층에 올라오시면 나 튕김 왜이러지? 다 5탄 총이 없네 다 5탄 총이 없네 왜 M16 나 M16 나 M16 총 하나 탄 좀 먹어줘 형 뭐 들고 있다고요? M16 OK 아 그러면은 제가 AK를 쓸게요 저 AK도 좋아해서 보정이 있어서 AK를 쓸게요 주신다면요 유상무는 옛 직원이랑 열심히 한다고 대부 5탄 챙겨갈게요 네 100 200발 정도? 7탄 좀 챙겨주세요 7탄 여기 있어요 어 쟤 다 먹었어요 여기도 15발 15발 있고 저 밖에 70발인가 내가 버려놨는데 사벨 하나 남아요 OK 여기 7탄 어 가져가셨나? 가져갔네? 10발 15발 근처 근처에도 없던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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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스크스만 나오면 되네 스크스 아 뭐 가질러 갈 데 있어? 없어요 에 총알만 제가 들이면 돼요 5탄 아 여기 5탄 엄청 또 있는데 여기 가방이 모자라서 못먹어요 파란색 1층et 여기 핑 찍어 놓을게요 초록핑에 오탄 250발 버려놨어요, 화장실에 진짜 아이러니... 아니, 그래, 그래, 그래 포킹님 중간중간에 마이크가 진짜 동굴 소리난다 네, 갑자기 동굴 소리가 돼요 어? 아, 그래요? 이거 그건데? 이어폰, 아이폰, 이어폰 구별해서 구별해낸 게 아니고 아... 아파트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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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겁나맘받아 야, 틀렸네? 야, 산만 맵에 권총 샷건 나온다는데 권총 샷건 야, 완전 그냥 저거 되는 거야? 서부영어 gta 되는 거야? 아, 그거 알지 렌트존 윈체스터, 맞다 돌림에서 장전하네 아 예 맞아요 일곱발 짜리나 그렇게 나온다 진짜 장전할 때 돌리면서 장전하면 개 멋지겠다 그 안에 죽겠지 오 여기 3렙 조끼 하나 더 핑 찍었어요 초록핑 3렙 조끼 2층에 있어요 아 시군가요? 아 시군입니다 빈민촌 안탈렸어요 여기 거위 등딱지 하나 더 스크스를 보신다면 아 멀다 어디 어디요? 2층 있어요 초록핑 2층 거위 등딱지 파란 2층? 로픽씨 2층? 제 옆집이에요 2층집 파란색 2층집 제 옆집이요 제 옆집 옆집? 오케이 네네 왼쪽집 뒷집 뒷집 어 보정기다 보정기 필요하신 분? 아니 저쪽이요 저쪽집이요 길가? AR 보정기 필요합니다 길가 네 이거요 이거 거기 2층에 가시면 있습니다 계단 옆쪽에 계단 옆쪽에 보정기 챙겨놨어요 네 갑박 안나오네 갑박 2등 갑박 안되는데요? 3동 끝에 2동 끝에 쪽? 아 됐구나 뭐야 이거 끝났어 끝났어 으악 죄송 별말씀 나도 많이 해서 뭐 감기가 걸려서 와 기가 막히게 딱 마지막집에 스크스가 이렇게 그런 날도 있어야 풀파츠 축하 축하 보기까지 딱 서비스 아 800 오 십자가 뜨는거 아니에요 저기서 뚫을 수도 있어요 빨리 갈라구요 로조 애매하다 이거 원 어디로 좁혀질지 모르겠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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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길 잘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갑자기 뒤집어지네 깜짝 놀랬지? 빨간 핑크는 어차피 거기 한 데도 더 있어요 거기 없었는데 7탄 챙기신 분 있어요? 7탄? 그 앞에 다시 하네 거기 밖에 없는데? 저기 다시 하네 모란 핑크는 다시 하네 2회 지다 가 앞에 가요 가 가요 빨리 와요 아 깜짝이야 미련 미련을 버려야겠네 한 번 갈라 했는데 죽지마요 7탄 있으신 분? 제기야 7탄 있어 4백 하나 남아요 4백 없으신 분? 갈배 같은 거 아닌가 여기서 저 7탄 지금 어어 어이? 아 제 잘못 제 잘못 제 잘못 아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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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7탄 반된다고 내렸는데 아 저 양 많아요 저 죄지 아 participate pen 클로그는 자기 차로 죽었다고 중 메 그 70 60 rael 아 진 쳐 으ота 보험사 길 이렇게 실패하네 4배율 필요하신 분? 와 8배율이 나 개꿀 4배율 나 루틴님 보정기 드릴게요 보정기 저 8배를 주시면 안될까요? 4배를 드릴게요 저 4배 있어요 덱킹 하나 남아요 덱킹 하나 남아요 떨궈놨어요 두고 있다가 들으면 되나? 카우팔 탄띰 여기 보정기 차소리 산쪽 내려와요 지나가요 다시 한번 우리꺼 아닌가? 오 아냐아냐 보정기 드셨죠? 네 카우팔 드세요 카우팔 2집에서 다 분배해요 1층에서 4배 좀 드세요 4배 카우팔 탄띰 직패드 5탄 한쪽 카우팔 10 루틴님 8배율 카우팔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4배 있어서 1 4배 있어서 8킥 덱킥 하나 떨궜어요 어 덱킥 아 빠르다 자 2, 5, 4, 4 저거 4, 1. 4, 0, 1 4, 0, 4 그냥 보고 일단 거고고고고고 아 lat으로 이제 나갔어? 어! 저 저기 섰다. 아까 그 가정 섰다. 저쪽에 극수탑 극수탑. 극수탑. 거기 이거 싸우지 말죠? 저건 원인 여기다 다 들어가야돼. 학교에 붙으면 싸울 수 있어요 터뜨리 이리 안 넘어가죠 이렇게 된 이상 한번 쏴봐야지 반대 목구로 까면 안 좋지 않아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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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타요 아 나 봤다 아 쏜다니까요 빨리 가야돼요 한 대 못 쪘어 꿀댕 어? 다리 쪽 싸운데 2방향 4.9.8 초록핑으로 가는거 아니에요? 파란핑? 원 주는거 보고 파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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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집 문 열려있어요? accomp 너무 갈까요 memory 저기 보급 어? 보급 세명 까끗해 과단갑인데? 과단갑인데 아냐 아냐 저기있어 저기있다 애들있다 애들있다 애들 있는거 같은데 보급에 맞죠?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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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두개쪽 하나 기절 어디에요? 성당 옥상이요 성당 옥상 하나 둘 둘 둘게요 담벼락 업무해주세요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살릴게요 저 다른데 뒤쪽 아 이거 안좋은데 저희 안좋아요 3층집으로 3층집으로 빠져요 그냥 카우팔 뒤에 뒤쪽에 있어요 저희 언덕에 있어요 일단 킬려고 떴어요 네 하나는 안쯤 흠 하나가 하나만 기절 사람이니까 기절 네 어 담벼락 오케 기절 3브라우 하나 기절 또 있을텐데? 계단 밑에 계단 우리 뒤쪽에 쏘던 카카오페 여기 우아져있네요 뒤쪽 카카오페 해주세요 하나 기절 다 뼈라기 하나 있고 하나 기절이 죽었어요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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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아직 있어요 계단 오른쪽 왼쪽 안 보임 오른쪽 같은데? 산 쪽에 카카오페 산 쪽에 카카오페 찾았는데 나무 때문에 잘 안보여요 위치는 알아요? 계단 쪽 계단 뒤에 계단 뒤에 있어요 움직였다 움직였어요 건물 뒤쪽 건물 뒤쪽 카카오페을 카카오페 쪘쪘 이 방향에 돌이 있는데 있는데 카카오페 저 쟤 푸시 해볼게요 한번 루픽 완전 넘어갔어요 한 명 딴 데로 갔어요 길 건너로 루픽님 제가 백업 갈게요 저희 뒤쪽 좀 봐주세요 뒤쪽 어디? 여기 클리어예요 클리어요? 다 죽었어요 아까 걔 한 명 멀리 도망갔어요 엄청 옥탄 여기 있어요 120 방향에 보급 떨어졌어 네 그 보급 방향에 카카오페이에요 세 명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 또 시체가 어디있지? 또 시체가 여기 오른쪽 담벼락 oval x2 여기 길 sekali 8r 저는 5탄쪽좀 뒤집어요 충분해요 로피님 예악 옥 삶 spraw 우율이 죽으면... 오오오오 삼각이에요 아 저쪽이다 산쪽 W 255 네 사극장 쪽에 한 팀 1팀 갔어요 네 사격장 쪽에 한 팀 다시 복귀할게요 우탄 어느 집으로 배달해 드릴까요? 전 많아요 줄 데 없으면 나한테 줘요 부상도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 애는 킬로가 안 떴네 살렸었나 보네 살렸어요 여기 240발하고 구상 두 개 두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쿠팡맨 갑니다 쿠팡맨 오! 뭐야 여기 앞에 있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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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지금 블랙 팬드님 집 붙었어요 네 언제 왔지? 안 보여요 여기 지금 붙은 것 같아요 네 뒤쪽에 있어요 그 피엘님 쪽에서 안 보여요 거기 해우소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아 이런 카우팔이다 저기요 저격은 저쪽이에요 그 산쪽 완전 255쪽이었던 걸 봤는데 딴 데서도 쏘는데 나를 너 조심해라 너 빼고 못 빠진다 지금 어 건너온다 길 건너요 길 건너요 한 명 밴드님 쪽 두 명 제 쪽 두 명? 제 쪽 두 명 오케이 한 명 기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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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간다라 이렇게 간다라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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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내려가서 마무리해서 될 것 같아요 밖에 있던 애 한 명 잡았어요 기절 발소리됩니다 어디지? 아 안 넘어 바로 붙었다 하나 더 왔다 하나 더 왔어요 붙었다 붙었어요 하나 더 왔어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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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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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요 저 내 집으로 들어와 내 집으로 들어와 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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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어 하지마 밴드님 앞에 컷 컷 컷 컷 컷 역시 갓 오지 아 슬프다 제 시체 제 시체 그거 뭐야 차와요? 약 2개 많아요 약 넘어가 넘어가 아 나 궁극기 계속 넘어가야겠다 여기 오뎅 제 시체가 엄청 많아요 오뎅 하나만 주라 여기 오뎅 제 쪽 구역 쪽 시체 네 8배 어 쪽지 다 깨졌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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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 27 내가 먹으려고 참는다 제가 하나 배달할게요 흐헤헤 흐헤헤헤 피어님 구상 타석 제발구 피어님한테 오랜 드릴게요 땡이요 저한테 오세요 어딨냐 나갔어 나갔어 돌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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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있던 애들이야 아이씨 야 산에 있는 애들이 문제야 지금 하아 자그장이 일로 잡히길 바라야지 뭐 여기서 산에 있는 애들 보이나 아 나 쪽이 터졌구나 응 저기 있다 해보세요 시체중에 쪽기 있는거 보신거 있네 아 진짜 저 해무소가 눈않고 아하 초밥집 담벼락에 붙으면 돼요 초밥집 담벼락 오케이 오케이 거기가 제일 안전할거 같은데 글로 갈 수 밖에 없 저기 에스 루키팀 떼셨어요 지금 이거 한 명 봐주셔야 돼요 루키님 들어갔어요 산에서 파도 날아가는데 이거 집 쪽에서 들어오자 아 넘어오는거 다 따야된다 아 진짜 에임 아 산에 있던 애들 일로 뺐네 네 나중에 살려줘 루키야 지금 에스에 있어 에스 에스 저 좀 늦게 들어갈게요 지금 이거 지금 서버님 뒤쪽에 사람들 많아서 넘어올수도 있어요 초밥집으로 100% 넘어올거지 저기 나무 쪽에도 한 명 있거든요 아 두 명 부터요 지금 위소리가 저희 쏘는거 아니에요 소음기 소리 하나 있어요 저희 모르는 소음기 차 붙어요 차 붙어요 차 붙어요 아 제 쪽에 한 명 쟤 죽었어요 쟤 어차피 죽었어요 쟤 어차피 죽었어요 쟤 어차피 죽었어요 많이 맞았는데 안 죽나 쟤 담장 쪽에 있거든요 제가 맞아보려는 담장 쪽에 아 경기지원 박사 한 명 떴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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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쪽에 차 쪽에 아 근데 여기서 차 쪽에 하나 아 안 되는구나 안 돼 안 돼 돌 맞을거에요 아마 돌 맞을 돌 어 바로 앞에 피엘린 쪽 나무 바로 앞에 돌 맞을 돌 아 저기 나무 쪽에 나무 쪽에 분명 하나 기절 NW 방향 나무 쪽 저리 다 돌 맞어 다 돌 걸려 다 아 아 아 저 나무 쪽에 2명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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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이 없어요 도핑 다 하고서 가야겠는데요 아니면 지 2층 쟤 어차피 안 돼 안 돼 안 돼 도핑하고서 그냥 저쪽 가서 도핑하고 뒤를 잡고 네 엎드려 회복 회복 나무 뒤에 기절인가? 나무 뒤에 기절 나이스 안 넘어가자 나이스 한 놈 남았는데 저기 보인다 네 저기 엎드려 있어요 저거 기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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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도 있어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거 바로 뛰어야 돼요 오히려 연막 쪽으로 뛰는데 연막 쪽으로 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젠터 다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요 엎드려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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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아 3분 강원도 강원도 8초 5초 공개 2초 2초 5초 2초